11일 LG유플러스는 올 하반기 키즈 시니어 맞춤형 콘텐츠 강화 및 글로벌 사업자와의 재휴 강화 등을 통해 연간 매출 1조원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연간 IPTV 서비스 매출과 비교해 12.9%가량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목표인데요. 앞서 지난 9일 LG유플러스가 공시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IPTV 서비스 매출은 4,994억원입니다. 그에 따른 전략으로는 유플러스TV 아이들나라, 유플러스TV 브라보라이프 등을 중심으로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사업자와의 재휴를 통해 넷플릭스, 유튜브 등 프리미엄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LG유플러스는 현재 키즈 서비스 유플러스TV 아이들나라를 3.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. 2017년 첫 선을 보인 유플러스TV 아이들나라의 누적 이용자는 지난 7월 기준 250만 명입니다. 유플러스TV 아이들나라 3.0은 AI가 진단하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맞춤 교육 서비스로 출시 일주일 만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가 30%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시니어 대상 특화 서비스 브라보라이프도 하반기 중 업그레이드 됩니다. 시니어 맞춤형 전용 UI를 선보이고 오리지널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. 또한 넷플릭스 콘텐츠도 강화합니다.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추가적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 LG유플러스는 영화, 드라마, TV방송 VOD와 뮤지컬 오케스트라, 발레단 공연, 유명 미술작품 전시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.